지난 3일 대선 이후 약 나흘 만에 언론들이 일제히 조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호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험난하기만 한 조 바이든 인수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 연방조달청이 바이든 승리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조달청과 대통령 당선 인정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줄여서 GSA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조달청입니다. 미국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1차적으로 대선 승자를 판단할 권한을 보유한 사람은 연방조달청장입니다. 대통령직 인수법은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이라는 용어가 각각 조달청장이 확인한 유력 당선 후보를 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법의 취지는 당선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인수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집기 등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장한테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허락하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조달청장이 그걸 인정해야 인수위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집행해 주니까 조달청장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군요. 그런데 조달청장이 왜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건가요? 보통 조달청의 승자 확정은 주요 언론이 당선자를 지목한 후 하루 안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밀리 머피 조달청장이 바이든 승리 보도가 나온 지 약 36시간이 지나는데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허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어안 과정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대선 소식을 전한 기사의 댓글과 소셜미디어를 보면 미국에선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인정한 바 없다. 또 아직도 소송이 남았고 당선인의 법률적 지위도 획득한 적이 없는데 국내외 언론이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만들고 있다. 라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도 결이 비슷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서 언제부터 레임스트림 미디어가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을 호명했느냐라면서 언론에서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지칭하는 데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임스트림은 수치를 뜻하는 단어죠. 레임과 메인스트림의 합성어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언론을 모욕할 때 자주 써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언론이 당선인을 발표한 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그동안 언론이 당선인을 발표하고 하루 정도면 조달청이 승자 확장을 해왔다면서요. 지난 2008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투표가 있고 하루가 되지 않아서 조달청으로부터 당선인 공식 문서를 받았고요. 2016년 대선 때도 오바마 행정부가 대선 직후 트럼프 당시 후보를 당선인으로 명명하면서 조달청 지원을 토대로 바로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조달청이 이번처럼 당선인 확인과 인수위 지원 절차를 미룬 것은 지난 2000년 제43대 대통령 선거 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진행된 플로리다주 재개표의 결과에 따라 선거 승패가 뒤집힐 수 있었던 2000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선거 직후에 부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와서 고어 부통령의 패배를 시인했지만 솔로리다주가 득표차가 0.5% 이내일 경우 자동으로 재개표를 하도록 규정한 주법에 따라 재개표를 선언하면서 조달청의 당선인 확인이 늦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전체 과반 이상 선거인단을 확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바이든 인수위 뿐만 아니라 각 언론들에서도 연방 조달청의 현재 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재판이 열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결과가 뒤집힐 것도 아닌데 글쎄요 조달청이 무엇을 기다리느라 이런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트럼프 정부가 비협조적이라면 바이든이 공식 취임하기까지도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데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죠?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에 공식 입성하기까지 2개월여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기간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언론들은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발표를 했지만 법적으로는 당선인 신분이 아직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와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해야만 법적으로 공식 당선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대선이 있는 해 12월에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난 뒤 첫 월요일에 열리게끔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선거인단 투표율은 12월 14일인데요.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은 소속 주의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때 투표는 사실상 요식적인 통과 의뢰에 불과합니다. 선거인단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만을 선택하겠다는 신의 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각 주에서 시행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주지사의 의회 등기 우편으로 12월 23일까지 연방의회로 송부되고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는 선거인단 개표 결과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 당선인 선출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취임식이 내년 1월 20일 워싱턴 DC 연방의회의 의사당 앞에서 거행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간접선거다 보니까 대통령 선임 절차라는 게 필요하고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마침내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조달청이 허락을 안 해줘서 인수위 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취임하기 전에 이 인수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까지 2개월 동안 정권 인수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조달청으로부터 정권 인수작업에 필요한 사무공간이나 물자,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법과 관리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 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이 기간에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 주요 내각 강요를 선임하고 의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관을 포함해서 약 50명의 주요 부처 핵심 직위 내정자가 통상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이 됩니다. 또 인수위원회는 4천여 개의 연방정부 또는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하게 되고 이 중 천여 개의 직위에는 상원인준도 필요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위반과 예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통상적인 모든 과정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공언하면서 내놓은 재검표와 소송 등으로 지연이 되거나 진통이 예상됩니다. 생각보다 취임 전에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고 있으니까 바이든 인수위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차기 내각이 어떻게 꾸려질지도 상당히 관심거리인데 먼저 비서실장에는 누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바이든 캠프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기조는 오바마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기조 아래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로는 로널드 클레인 전 부통령 비서실장과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바마 정부 때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유엔 대사까지 지냈던 라이스 전 보좌관은 바이든 당선인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군에도 들었을 정도로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 후보로는 또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국무장관 후보에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캠프의 외교 안보 분야 좌장을 맡았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던 2002년 보좌관으로 인연을 맺었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3차 TV 토론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라고 거칠게 표현한 것도 바로 블링컨 전 부장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블링컨 부장관 역시 협상론자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도 국무장관 후보군에 들어 있습니다. 라이스 전 안보보좌관은 여성 국무장관 1순위 후보고요. 설리번 전 보좌관은 국무장관을 맡지 않는다면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갑자기 경질했는데 바이든 인수위에서는 어떤 인물이 국방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나요? 국방장관 후보에는 주로 여성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2009년에서 2012년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미셸 플러노이 전 정책담당 차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누 워머스 전 차관 또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과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거친 브라이언 맥컨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정책 핵심 보직인 재무장관과 노동장관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각각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샌더스 의원이 노동장관이 되면 노동정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출범하게 될 바이든 정부를 두고 오바마 3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 이렇게 진보 세력들을 많이 기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아직도 활동에 들어가지 못한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그 이유와 취임 전 앞으로 2개월 동안 바이든 당선인이 거쳐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 김성진 기자 김성진 기자